안녕하세요 오키돌입니다. 오늘은 렉시 허브 홈 카메라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시 허브 홈 카메라는 R&T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4K 모델과 그리고 FHD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시는 모델은 FHD 해상도의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전면에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렌즈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있고 그 밑으로는 내장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어플을 사용 중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리게 되면은 뒤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방열 구멍이 아니라 스피커가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카메라 뒷부분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C 5V 전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 리셋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5핀과 그리고 USB-A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간편하게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배터리로 연결을 해놨는데요. 제품을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있는 5V 1A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길이는 한 2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한번 어플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은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에서 R&T라고 스펠링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서요.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겠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왼쪽 아래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추가하는 설명이나 아니면 설치에 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한글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리셋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고 있죠. 점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하고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G와 5G 듀얼밴드로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G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2.4G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4G가 커버리지 범위가 더 넓고요. 신호 강도가 더 쎕니다. 그렇기 때문에 2.4G로 해서 암호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 앞에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화면 전면에 QR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곳을 렌즈 앞에 갖다 대면 인식을 한 다음에 카메라가 네트워크랑 페어링을 하는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QR마크가 떴죠? 이것을 앞에 갖다 대면 연결 중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건 채워도 되고요. 인식을 했으니까. 불빛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연결이 됐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중인 이런 화면들은 뒤로 해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왔죠? 그런데 분명히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오죠? 지금 설치된 디바이스가. 그럴 땐 이렇게 아래로 당겨서 놔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충 편하게 입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여기 모자이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한번 살펴봐야겠죠?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실시간 녹화 중인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 아래 이거는 마이크 버튼이라서 이걸 누르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앞에 보이는 카메라의 뒷면에 있는 스피커에서 제 말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스피커를 켜주시게 되면 제가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플을 통해서 제 화면을 보고 있다고 하면 지금 말소리를 어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이랑 좌우 펜, 상하 틸트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신호랑 그리고 화질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화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80p, FHD죠? 그 다음에 HD, 그 다음에 SD, 480p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세 번째 이 동그라미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상시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순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타겟으로 해서 모니터링 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순찰 모드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녹화 영상 메뉴인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게 되면은 SD 카드랑 클라우드 재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SD 카드는 바로 저장이 이쪽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앨범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재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갈색 표시된 부분이 동영상이 저장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금 경보를 누르면은 왜 녹화가 됐는지 모션을 감지했기 때문에 녹화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앨범 표시입니다. 앨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 카드로 저장된 게 이쪽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오면 장치 이름, 장치 공유, 장치 정보, 설치 알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름만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밑에 네 가지 메뉴인데요. 먼저 기본 기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능 들어가면은 네트워크 표시 등 전면에 LED가 파란색 들어오고 있죠? 이걸 꺼 볼게요. 그러면은 LED를 바로 이렇게 꺼버리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 정보로 들어가면은 카메라 켜기가 있고요. 지금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켜기가 있고 끄기를 누르면은 렌즈가 위로 올라가면서 촬영을 못하도록 막아 버립니다. 이 밑에는 지금 겸사겸사 보여드리면은 SD 카드를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하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시간 관리 메뉴가 있죠?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시간대에 이 카메라가 꺼지도록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휴면 시간대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요일별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 설정에서는 화면 뒤집기와 그리고 야간 실행 모드가 있죠? 자 이번에는 화장실에 홈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주간 모드랑 야간 모드로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는지 화질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보이는 선예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모드, 주야간 모드는 수동과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고 불을 한번 지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쇼핑백은 선예도 같은 거 보시라고 문고리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불을 꺼보겠습니다. 자동 모드가 아직 안 켜졌고 지금 켜졌네요? 지금 빛이 하나도 없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모드가 작동되니까 야간 투시경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해봐도 비록 디지털 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해상도가 1080 FHD 해상도로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주간 모드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면은 다시 주간 모드가 되겠죠. 아직은 흑백이고 주간 모드로 전환이 되면은 컬러로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수동으로 주간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 불을 꺼버리면은 아예 화면이 안 나오고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화질 저하가 심해집니다. ISO라고 감도 값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주간 모드를 쓰기보다는 자동이나 아니면 야간 모드로 설정을 해서 카메라 렌즈에 보이는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면 뒤집기는 카메라가 이렇게 거꾸로 설치되어 있을 때 그럼 화면이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럼 상하 좌우 반전을 통해서 뒤집히지 않은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밑에 알람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알람 푸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상단바 쪽으로 알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션 감지가 있는데요. 모션 감지는 렌즈 있잖아요. 렌즈 앞에서 손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곳을 인식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푸시를 보내줍니다. 그럼 핸드폰에서 알림과 같이 온 이미지와 이런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모션 감지와 그리고 그 감도 얼만큼의 감도로 이렇게 모션을 인식할 건지 체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알람 지역 이것도 또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잠시 카메라를 잠깐 뒤집어 놨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 화면을 보면은 붓 모양과 그리고 지우개 모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붓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흰색 바탕 부분에서는 아무리 움직임이 있어도 카메라가 인식을 하지 않고 알람도 보내지 않습니다. 운동 추적도 안 되고요. 근데 이쪽 갈색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화면이 돌아갔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움직였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화면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 추적이 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리 감지 기능은 소리가 나게 되면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람을 보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감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사운드 감사를 이렇게 켜주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사운드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나지 않던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런 뭐 괭음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알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순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360도 순찰 기능인데요. 이거는 따로 시작 시간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에만 정규 순찰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화 관리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벤트 녹화랑 24시간 상시 녹화가 있습니다. 이벤트 녹화는 어떤 특정 알람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녹화되는 것이고요. 저장되는 곳은 SD 카드와 그리고 클라우드 둘 중에 하나로 저장이 되게끔 할 수 있고요. 24시간 상시 녹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항상 녹화가 되게끔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디오 저장 서비스 비활성화 상태고요. 3개월 무료 체험 그리고 구입을 별도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그때 유료로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전에 활성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클라우드 비디오 업로드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SD 카드가 아니라 클라우드로 녹화된 비디오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경보 알람이 오는 건데요. 터치를 해볼게요. 카메라. 오른쪽에 썸네일이 쭉 나오고 그리고 왼쪽에는 소리 감지로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모션 감지로 한 건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타일라인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확인을 한 메시지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고요. 확인을 안 했으면 빨간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썸네일을 누르면은 사진 두 장이 찍힙니다. 그 시간에. 이 시간대에 사진 두 장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의 날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터치를 하면은 그때 저장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렉시 홈 허브의 외관과 그리고 앱 설치 방법 그리고 앱 설치 후에 카메라를 어떻게 추가하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 어린 자녀나 아니면 반려동물 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구매를 했지만은 카메라에 노출이 되는 것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 기능에서 개인정보 보호 들어가서 카메라 끄기를 놔두시거나 아니면은 시간 관리에다가 언제 카메라를 휴면 모드로 놔둘 것인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렉시 허브 홈 카메라의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키 드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